야, 많이 잡혔다. 우와! 돈 봐, 돈 봐, 돈 봐. 아따, 도움이 됐어, 도움이 됐어. 이야, 아따, 밑에프다, 밑에프다. 됐어. 됐어, 됐어. 보통 얘기 아닌데 약간 그 모습이 올라올 때 약간 희열감 있는지. 그렇지. 원장님, 밥은 안 먹나요? 예? 밥은 아직 안 먹나요? 아침 안 먹을까? 우리는 밥 좀 먹고. 저희는 함께 안 먹었습니다. 아니, 우리... 밥 없다고 먹어야 해요? 광어. 도민은 못 먹어도 밥은 좀 먹을 수 있잖아요. 그럴 수 있겠지. 그래. 도민이랑 광어는 못 먹지. 우리는 다른 걸 먹을 수 있잖아. 이러다 진짜 제가, 제가 병만 있는 게 아니라 니엘이 힘들어져요. 아니, 밥도 안 주고 일시켜요? 니엘아이씨. 니엘아이씨. 어? 야, 그 얘기 좀 카메라 보고. 어떻게 해? 밥을 안 줘요. 니엘아이씨. 나이스한데요, 형? 도민이랑. 광어가 있는데, 그렇죠? 그러니까요. 아니, 도민이랑 광어뿐만 아니라 그냥 밥을 안 줘. 니, 이러다가 힘들어서 쓰러져. 아, 형, 니엘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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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엘아. 니, 어쨌든 형만 믿고 힘내라. 형, 저 버리고 가요. 아니야. 나 육중은, 나 육중은만 믿고 힘내라. 도민아. 왔다. 왔어요? 한 개 남았다. 밑에 잡아. 올려. 아, 이게 양식 탈출한 거 아니야? 아쉽네. 이게 양식 반반이라고? 아, 별로야. 아, 검정 색깔 배. 네. 이것은, 이것은 양식이 아니라. 네. 인공 부화시켜서 치워박류한 거. 아, 인공 부화시켜서 치워박류한 거라고. 네. 아, 치워박류한 게 이렇게, 이렇게 자랐네. 네. 이야, 이 사이즈도 보기 힘든데. 그러니까. 그렇지. 야, 이제 다 잡을 만큼 잡았던 게 들어가게 다 정리하고. 잘 먹겠습니다. 잘 먹겠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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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고생하셨습니다. 고생하셨습니다. 네. 아니, 이렇게. 아니, 이렇게. 안 쓰러져요? 아니, 아무튼 고생하셨은 게. 네. 광어는 주문 안 된 다음에 오징어 쓰러줄게. 오늘 고생하셨어. 이야, 오징어. 아, 오징어. 탈출이 안 됐어. 룰이 있어서 그건 안 됩니다. 이야, 정말 일하고, 일하고 진짜 추적스러운 대답받네. 진짜 추적스럽다, 추적스러워. 그냥 저를 정글로 보내주세요. 아니, 뭐 이거 굽는 프로도 아니고. 요리 있으니까. 요리 못 먹잖아, 쟤가. 요리 못 먹어서 그런 거죠. 아까 내가, 아까 내가 초콜릿 먹는 거 봤어요, 내가. 이야, 이거 서운하다. 열심히 했는데. 붓기째 굽는구나. 라는 생각 때문에 힘이 더 빠졌죠. 지옥도 지옥도, 센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는 거예요. 한 점. 안 줄 줄 알았어요, 저는. 알고, 진짜. 나이가 40인데, 들어보니. 이 땡볕에서 뭐 하는지. 마치 우리가 그, 대기업 자녀들 같아요. 무슨 회장 첫째 아들. 응? 막내딸. 막내딸, 둘째 아들. 셋이서. 이런 금수전 없겠지? 진짜? 아침에 눈 뜨면 자연산 광어와 도미를 직접 먹을 수 있게. 우리 앞에 준비 좀 해놔요. 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준비해놔요? 잔산 아니면 안 돼요. 직접 잡으셨어야 돼요. 아, 이런 금수전은 없을 거예요. 바로 정말 최고의 금수전이라면.